난 불안해서 빨리 건물에 들어가려고 화면 규절 오른쪽으로 더 걸을게요 화면 규절 화면 규절 다같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60m 이상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160m 부분에서 M4는 실피가 남고 스카는 죽습니다 왜? M4랑 그게 데미지가 차이가 난다고? 댐지는 똑같은데 이제 탄속 때문에 거리별 딜 자체 감소율이 다르겠죠? 그렇다는 거겠죠 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M416은 실피가 남고 스카는 죽는대요 근데 그러면 거리 데미지로 봤을때 스카가 우월하긴 하지만 M4가 반동면에서 연사력면에서 안정성면에서 훨씬 우월하다 그런 면이군요 음 그렇군요 잠깐만요 지금 안봅니다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 게임하고 있는데 영상토내를 보내시면 안되죠 왜 이렇게 안되죠? 하면 죽음 바로 사망이에요? 네 그냥 죽었어요 3렉 머리만 스티핑이고 M4 소염기 치크해도 더 필요할지 된다 아 이거 소금 다 버렸는데 이거 그 소수 언덕이 사실 엔덕이 3명 2명 엔방이야 차있는데 어 피찍은데 차있어요 엔방에 엔덕이 엔덕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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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개피 카드 먹을래요? 어? 탄 먹을래요 탄? 네 괜찮네 총 빼자마자 다 버려오냐 안보여 나 타자마자 뭐냐 폭격 막고 터지는거 아니냈지? 난 불안해서 빨리 건 regards 한 명 기절 저 오른쪽으로 더 놓고 올게요 응 이쪽 온도가 있어요 연장님 여름 두명 봤는데 한 명 기절حتけ았어요 한 명 1두 개였고 한 명 2두 개였는데 2두 개 기절 시켰어요 헤드도 망쳐서 파란핑 파란핑? 아 여기 미쳐 또 기절 살리네 또 기절 어헝 한 명 더 기절 태양 땜에 안 보여요 두 명 다운 근데 기절이에요 아직까지 오우 야 매이 안 보이던디 도시 철스 오우 개고이 왼쪽에 늘린거 보니까 여기 안에 있네 좀 멀었는데 한 300m 넘은거 같은데 오우 오우 아 멈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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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이런 치는거 실수 3명 다운 3명이예요 3명이예요 3명 다운 나이스 나이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옆에 돌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죠 빵길이죠 얘 뚝배기 없던데 뛰는 애 와 빛의 속도로 먹는거 봐 와 움직이지마아 지금부터 움직이는 놈들은 다 온다고 온다고 아빠트? 기절?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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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거 좀 챙겨주고 그거 해무니판 진영 아.. 긴장해.. 긴장해.. 호르렁! 어? 뭐 왜? 나 별로 안 먹었어. 먹을 거만.. 먹을 거..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여기 왔는데 지금.. 다 털려있어. 음료수 좀 줘! 음료수 좀 줘! 뭐냐? 여기 와서 아이템 하나도 못 가져왔네. 뚝배기만 하나 썼다. 여기 와서. 여기 있었어요. 여기. 어? 저기 보인다. 언덕. 아파트 왼쪽. 능선. 어.. 이리똑. 이똑 한 명. 나 달림? 왼쪽으로 돕니다. 어? 쟤들 싸운다. 딴 데랑 싸우는데 쟤네들? 응.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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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이때가 기회야. 근데 분명 왜 총소리는 M4인데 왜 움푸가 잡냐가? 그쵸. 총소리는 M4만 다 들리는데 움푸가 키를 내고 있어. M16 M16 M16도 있다. 두 파티다 두 파티.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이거 바람에 애들 다 죽었음. 건더 건더. 연단이 건더. 연단이 건더. 파워팔 한 명 개피. 확인. 아 확인. 이제 이득하고 빨리. 기절? 물통. 물통 뒤에. 물통 뒤에. 기절이야. 물통 뒤에. 검은색 물통 뒤에. 검은색 물통 뒤에. 저건 추 아닌가? 아. 아아. 아무것도 못했네. 아. 멘트멘트. 아. 어디. 총소리. 320. 언덕 넘어. 아. 아 보인다. 언덕 위에. 언덕 위에. 320. 언덕 위에. 3명. 확인. 3명. 어.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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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이동하자. 저 그냥. 이동하죠. 너무 멀다. 그럽시다. 아. 500m. 오케이. 차타감 붙어봐야겠다. 저기를? 저기가 너무 멀는데? 저기? 음. 대충 해주셔. 될 것. 될 듯. 오케이. 눈등이 저나 붙여보려면. 쟤 버스 있어가지고. 아까 걔들이 한. 빠르게 붙어서. 왼쪽. 너머로. 넘어간 다음에. 양각 잡아야 될 듯. 파란색 맞죠. 330에 있어요. 쟤들 싸운다. 어. 제발. 어. 바로 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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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뭐야. 이게 뭐야. 됐다. 됐다. 헉. 저기 뒤쪽 빨리. 어. 사망 떴어요 지금. 집 죽었어요? 네. 사망 떴어요 지금. 왜. 떴네? 저. 저쪽에는 팀같은데. 그러기. 아니요. 언덕이야. 다른 팀인데. 예. 이툭 개피. 이툭 개피. 기절. 야. 마을 안에는 없는데. 두 파티 쌌는데. 두 파티. 킬 빼서 먹어. 아. 아. 아깝이. 이툭 이툭 이툭. 한 명 더. 아. 진짜 아깝다. 오케이. 한 명 기절. 어. 나이스. 아. 오케이. 더 있음 더 있음. 저기장. 40초. 오늘 잘 안 맞네. 네. 오늘은 잘 안 맞는 날인가 봐요. 갈까요 이제 이거? 가시죠. 전 전부터 볼게요. 너 언제 붙을까요? 저도 눈쟁이 같이 붙을게요. 확실히 다 정리하고. 아. 나 차가 너무 멀어. 한 명 더. 고. 삼뚝 한 명. 확인 확인 잠깐만요. 언덕 위. 언덕 위. 한 대. 어. 나이스. 나이스. 나도 워리엘에 맞췄는데. 동시에 죽었어. 동시에 뚜둑 빠졌어. 나도 봤어. 뭐야. 다른 데 있어. 눈썹. 돌 뒤. 노뚝. 노뚝. 옆에. 차 또 온다. 접수에서. 일로 찾아요. 이쪽 방에 있다. 여보. 여왕. 넌. 엊폼. 저거 뭐야. 저거 거스 뭐야. 원아이. 헉. 군쩡. 안녕 안녕 초코버스 뭐야 초코버스 왜 비틀스트리에 몇 개 죽었는데? 와야 돼 근데 언제 죽였어? 보인다 보인다 가만히 있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조금씩 움직이기 팝핑이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팝핑 쪽에 있는 거 같은데 가만히 있는 뚫을 거면 뚫고 난 봤어 저거 한 명 아니야 앞팀 본다 앞에 앞에! 님들 앞에 한 팀! 쏴 쏴 쏴 쏴 한 대 여기 여기 왜 없겠지? 걔 머리 안 대 3독 뒤에 있는 안 죽어? 아 3독 한 명 개 피 쟤 안 죽어? 쟤 안 죽는구나 쟤 쟤 쟤 쟤 빨리 가야 돼 좀 멀어 야 일어나라 저 스크스 개 피 아니다 반 피 정도? 나이스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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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장 걸어가도 될 거 같긴 함 네 걸어가야 될 거 같긴 한데 차에 쓰는 사람은 어그로 꺼도 상관없긴 한데 언덕에 떨어진다 보급 근처에서 싸우면 많이 잡을 수 있을 듯 몇 킬이세요 지금? 8킬입니다 에이 안 만족해 아차님 이제 차별해야 되는데 이제 아차님 차별해야 되는데 이제 어그로 너무 끌림 바로 바로 위에 있네 아차님 덕분에 죽을 뻔했네 아차님 바로 앞에 어그 펜스 안 해 펜스 안 해 펜스 안 해 어그 다른 데서도 나 쏘는데 보빙 잘해보세요 수리타 아 맞았다 맞았다 수리타 맞다 뭐야 한 명 더 다운 아 220도 금상에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아래 집에도 사람 있어 보람핑 사람 있어요 그리고 어그 어디야 어그 좀 어그 바로 앞인데 안 보이는데 보급 뒤쪽 같은데 보급 뒤쪽 같은데 어그 보급 뒤쪽 같은 보급 뒤쪽 잠깐만 수루탄 보급 뒤쪽 깝니다잉 견제종 계속 왼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220에 있다니깐요 어머나 뭘 맞춤 있어 어딘지 나 지금 안 보여가지고 220 빨리 확인 어그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안 들려 안 보여요 어그 봐 안 보여 총소리는 바로 앞에 들린데 안 보여 어이 지금 어그로 노란팩 사람 저 앞에 나긴 했는데 여 능선빛 같은데 우리 펜슬 반대편 펜슬 한번 붙어보자 지금 여기요 이거 노란팩에서 올라올거에요 이제 네 노란팩 집 네 집 아래에다가 낀거 봤어요 제가 아니 어그 어딨냐 뭐야 핵이야 지하에서 디그더처럼 쏘는거야 그니까 설마 진짜 발 앞에서 쏘는 소리가 났는데 설마 나도 나도 그래도 앞인데 왜 안 보이지 고상황 260 어 언더기에 260 언더기 체크 머리만 빼꼼 보인다 여기 다모임이 안 좋을 듯 아 저 뒤 난 저쪽 뒤 좀 보다 갈게 불안해 어그송기 어그 이상한데 아무리 봐도 보급 에따 에따이랑 쓰나서 옮기 난 안먹음 에따? 에따이랑 쓰나서 옮기 8배럼도 있음 쪼끔 쪼끔 손 난다 뭐고 해 260 언더 계속 보임 아래에 올라가고 여기가 올라와요 뒤에선 안오는데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도 안보이는데 아까 뛰어오던데 저긴데 저긴데 225 205 아 오케이 체크 2명 아휴 205에 2명 저거 제지타 나와야되요 저거 안으로 좀 들어가는게 날듯 사람 많이 남았네 이 집 먹어주죠 이 집 이 집 미쓸수도 있는데 어그 어그 기둥뒤에 있었어요 2명 있던데 나한테 청소이 난다 더 넘어 기둥뒤에 있었다고? 2명 있던데 소리도 나서 까는 소리 나는데 내가 깠어 내가 깠어 언덕이 있어요 230 230 그리고 어디 하나쯤 있을거 같은데 확인 어 근데 기절하고도 계속 어그 소리 들렸네 네 한 명 기절 언덕 한 명 기절 아 킬 다 당했어 언덕이 대만타 210 265 어 발 앞에 발 앞에 260 300 305 305 원판 D 원판 오른쪽 원판디 원판 D 원판 D 원판 D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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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핑 아니다 노란핑이 아니고 여기 여기 140 140 140 140 140 140 저 부러워 언덕이 내려온다 언덕이 다운 140쪽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컨테이너 뒤에 사람이 있다 140쪽 발소리 내 앞에 내 앞에 잠깐만요 소레타닌 슈퍼 고각도 슈퍼 고각도 여기 다운 140다운 140클리어 아까 만탄은 거기만 보면 돼요 1판D 노란핑? 어 노란핑 아 머리 맞았어 나이스 저 휘 좀 할게요 아하 6명 아 위에서 때릴라는데 아 1킬 1등 뭐야 이씨 5킬 했습니다 아 치킨 같지 않은 치킨이야 흐헝 demonic 으흐흑 이 파티에서 킬은 아니라고 1등을 보관하는 처럼 다운 popped 그래서 급해서 10만원 너무 감사 합니다 지금 아쉬어야 얼마? 아쉬어야, 저 30%짜리 훈배 Jenn gospel 어차피 프리시즌이라서 이거 그.. 전적별 매칭 lucking 안 되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점수가 지금 여기였어요 아 여기 위에 한 명이 있네 방송화면에서는 여기 위에 한 명이 안 보이던데 한 명이 보이네요 아 얘가 어그 끼고 있네 방송화면에서는 왜 안 보였지 이 다음에 어떻게 내려왔지?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내려왔대? 아 카우팔 쏘네한테 위치가 보여? 네 뒤지겠다 음 얘는 이렇게 저승으로 갔구만 관절 렉인가? 반동이 없어 정의 좌우 반동이 없어 내 무빙 봐 미친 거 봐 야 맞추기 개 힘들겠다 내가 쏘는 거 한번 볼까요? 내가 쏘는 거 나 이 판이 아마 8배 연사 판일 텐데 오우 얘는 맞으면 무슨 느낌이 들까? 내가 얘 입장에서 한번 맞아볼게요 얘 입장에서 피가 그렇게 없지도 않아 피가 좀 다랐긴 한데 내가 오는 위치를 맨도 체크를 했고 얘 팀이 좋고 얘가 앉아 야아 거의 핵인데 거의 핵이야 상대 입장에서 맞으면 요런 느낌이네요 여기서는 공장 킬 어 연사로 잡는 거는 2명 2명 잡는 게 나오죠 첫 번째 거 못 잡아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한 명 상대 입장에서 맞아보겠습니다 얘들 입장이에요 차가 와 와 근데 안 죽었어 안타깝게 차 피는 많이 깎았는데 안 죽었어 오우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상대방으로서 맞았을 때는 굉장히 와 이런 느낌이구나 맞으면 위치 파 여기는 살짝 에임이 빗나갔어요 두 번째 잡을 때도 에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달리고 이런 느낌 얘를 상대 입장에서 맞아옵시다 여기 미로시님이 아 미로시님이 저기 있었구나 그래서 어그로를 끌어준 거였네 그리고 옵니다 처음에 이미 빗나갔지만 그래도 그 다음엔 연속으로 다 박히면서 죽는 것까지는 충분했어요 일단은 여기 위에 저기 한 명 있었다는 거는 파악이 됐어요 근데 방금 일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아 봤을 때 내 샷 생각보다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필받았을 때 막 호도도독 박히면 8배 언사를 저 정도 박으면 좀에 무섭죠 상대 입장에서는 갑자기 피가 호도독하면서 없어지니까 물론 프로급 수준은 아니지만 공방에서 뭐 이 정도 수준 만나면 어 꽤나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한글자막 by 낙시 아니지만 다시 한글자막 by 접수 은하 함께 도착할 수